모두 윙룡! 오늘은 저 큰언니와 그리고 고모와 함께 홍대에 갑니다! 박수 박수 몇 년 만에 나온 홍대의 젊은 냄새야 갑자기 모자가 생겼다! 아주 맘에 들어요 약간 갑자기 고모 친구님을 만나게 돼서 모자도 공짜로 하나를 받고 감사합니다 우리 무엇을 먹을까? 부지개 언니도 부지개 오! 혜림이 언제 받았어? 감사합니다 아뚜? 어! 뭐야! 안 늘어났는데?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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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 쭈이 대박이니까? 맛있어? rebooted 뜨거워! 좋아! usstattった soap 노즙 페이 굿 icana 재미있 کو collaborativ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혜린이 위해서. 감사합니다. 크게. 깡쌍님이 사주시는 건가 보다. 사주세요. 마음에 드는 게 있어? 봐봐. 보여줘. 몰래 말랑말랑 사지 마세요. 귀엽다. 민용. 나 교육 아니야? 탁ve 2회 신선할 수 있을까... 전 왜냐면 아따 왜 이렇게 못 넣어 보고 안 돼? 오오? 너무 맛있어. 혜연 어때?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지? 커피를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고급죠? 잠깐만. 혜린아. 혜린아. 그 종이 뭐야? 펼쳐서 보여줘. 오 봤어. 대박. 저렇게 먹는다고? 표정. 오기 싫다 했던 사람. 무시함. 꺽기 꺽기 팔 꺽기.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여기 손목도 보여주세요. 미쳤어. 꺽기 꺽기 팔 꺽기. 꺽기 꺽기 팔 꺽기. 민용. 짱짱님. 이거 써주세요. 응? 이거 써주세요. 이거 써주세요. 밥을 먹으러 갑시다. 밥을 먹으러 갑시다. 진짜 홍대에 사람이 별로 없다. 그치? 뭐지? 아니.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낯익어. 뭐야. 뭐야. 왜 저기 있어. 저 사람들.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 안녕. 이거 왜 이러냐고. 얼굴을. 잠깐. 빅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얄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사입니다. 아니 왜 그래요? 네? 나한테 4개 줬어. 윷놀이. 아 그렇게 쉬운걸지나. 뭐 윷놀이 해줘가지고. 그 바보를. 아니. 너무너무 아쉽게 줬어. 윷놀이. 너무너무 아쉽게 줬어. 아니 여러분. 너무너무 아쉽게 줬어. 뭐아 제가 하나 할게요. 전란도네요. 나랑 님딜이랑? 아니 내가 뭐. 내가 못 지겠어? 우리 4명이랑. 정형이랑. 우리 4명이야. 나 정형이랑 같이 갈 거야. 나 정형이랑 진짜 벌칙에 받게 하고 싶어. 아니. 아니 나는 정형이랑 정명순도 한번 해보려고. 아 정명순도? 아 진짜로? 너 이거 몰고 보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송한데 왜 저희 얼굴을 못 쳐다보시는 거야. 너무한 게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잘 보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좀 세게 가죠? 진짜로? 뭘로 할 건데요? 저 웬만하면 안 져요 저 진짜 잘해요 얘네는 짜장만 먹고도 했어요 솔직히 먹는 걸로는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솔직히 먹는 건 안 가고 살 빼는 거 아시죠? 다이어트로? 정영이 왜냐면 전에 한 번 정영이 왜냐면 저번에 저한테 살을 빼면은 자기가 뭔가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랑 다이어트 대결 한 번 하시죠 맹들이라도? 다이어트 대결 한 번 하시죠? 대학 재고 인바디 다 하고 다 하고 검사까지 싹 다 깔끔하게 콜 홍대에 쓰니까 명동으로 가죠 외국인 말은 들어요 명동에서 어때요? 명동에서 분장하고 프리허그 하기 오케이 두 시간 세게 한 곳에서 한 곳에서 두 시간이야 콜콜 민용 우연히 맹들님 만났는데 맹들님이 저에게 도전장을 남겨줬어요 네 미션은 다이어트 벌칙 장소는 이렇게 분장하고 요보다 심할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명동으로 우리 맹들레 팬들 기대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간다고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빨리 안녕 얼른 가세요 네 나 얼른 갈게 네 빨리 가세요 아니 왜 안 가세요 인사 좀 하고 민들이 화이팅 민들이 화이팅 민들이 화이팅 아니 이분 일남이녀를 홍보하고 있어요 아유 레디 잠깐만 이거 벗어도 하고 벗어도 하고 잠깐만 노춘증이 있어 이사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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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